여기다가 전초기지를 지어야 되나? 그래야지 만들 수 있으려나? 지금 오는 놈 누구야? 과학자를 한명 임명해야 되겠구만 이건 왜 안되지? 스페셜 프로젝트 아 그래요? 전초기지를 지으면 그곳에 스테이션을 지을 수 있죠. 식민지와는 같아요. 행성만 없는거지 알갔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걸 알려줘가지고 이거 외곽성계 탐사좀 해야되겠다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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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구축함. 오 구축함 맞는다 드디어 위에 아 에너지 너무 딸리는데 아 전기생산이 젠장 시스템 서베이 컴퓨트 전기생산이 이딴걸로 해서 올라갈게 아닌것 같은데 전기생산이 이딴걸로 해서 올라갈게 아닌것 같은데 Chaos 핸드폰 네 힛 드디어 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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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빈 땅에 만들면은 클로저가 없어서 작동을 안해요 언젠가는 작동하겠죠 언젠가는 작동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10초 10초 개복원님 2016년에는 저도 왁구님 더쉽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신청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더쉽 사긴 했는데 그래요? 글쎄요 그러고 다니시니까 참가를 못하시는게 아닐까 싶은데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세요 아 이 개척선 때문에 이 개같은거 이거 아 이거 아무데나 개척해버릴까 그냥 아니면은 지울까? 폭파시킬까? 해체시키자 에너지 너무 많이 달아 다 빨간색이에요 개척선 괜히 너무 빨리 만들었나보다 지우자 여기도 전초기지를 만들어야지 이걸 만들 수 있나? 돈이 없어서 그러죠 지금 나중에는 외계종족이랑 교합을 해요? 그 사람이 없나요? 으응 음 시투에이션 업데이티드 외계인 연구좀 합시다 에너지가 너무 없다 지금 인간적으로 스페셜 프로젝트 시투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스페셜 프로젝트 업브레이디드 야 이거 뭐야 하트 뭐야 짱귀네 이거 스페셜 프로젝트 컴퓨트 시투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야 이거 완전 무슬물땅이야? 아니면은 저걸 안한거야 확인을 안했나? 저 바로 옆에 있는건 성계탐사를 안했네 아 아 스페셜 프로젝트 컴퓨트 오케이 아 에너지가 아직도 구나 딸리는데 어디 에너지 함선이 어디 에너지를 빨만한 곳이 없을까? 이상현상 발생 실패위험 5%? 실패위험 5%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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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저걸 늘리는게 자리를 쭉쭉쭉쭉 늘리는게 그게 그거네요 시투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그게 전초기 지었어 그죠? 스페셜 프로젝트 컴퓨트 시스템 서베이 컴퓨트 스페셜 프로젝트 이제 한번 치러갑시다 스페셜 프로젝트 스페셜 프로젝트 어유 개치네 야 스페셜 프로젝트 내가 미네랄을 10줄게 음? 내가 미네랄을 10줄게 너는 나한테 에너지 좀 줄래? 얘도 에너지가 없나 보다. 그러면 얘야. 너는 너가 나한테 에너지를 좀 줘. 에너지 좀 줘. 그럼 내가 미네랄을 와... 씨알도 안 맥히네. 와... 광물이나 정치력 안테나 누르셔도 다른 기능 나와요. 광물이나 정치력 안테나 눌러도? 광물이나 정치력 안테나? 그게 뭐지? 저 새끼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남의 땅 가서 프로젝트 연구해야지. 여기 있는 건 프로젝트 연구가 왜 안될까? 버그인가? 죽이 그냥. 죽이버려요. 와우, 그냥 발라버리네. 개쩌는데? 개쩔쩔 맨? 뭐야, 얘 왜 이래? 미네랄 저장 용량 더 늘리고 플라즈마스... 투사기, 자외선 레이저 워프 드라이브 자외선 레이저 이제... 구축함을 만들 수 있을텐데, 내가. 이러봐. 구축함을 만들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및 고치고 있는 중이죠. 아, 아름답습니다. 건설선 쳐 놀고 있네요. 이히 화학선 여기다 보내고 안녕 성계탐사 보내고 아 이 프로젝트가 안되네 뭐야 왜 죽었어 이래 왜 이렇게 자꾸 죽어 배가 너무 많아 배는 많아야 돼 어 여기도 전기 있다 전쟁 한번 할까 시원하게 진짜로 저기랑 한번 붙을까 위에랑 안되겠다 이거 뺏어야 되겠다 전쟁하려고 허락받아야 되겠네요 음 꺼지고 야 너 내 속 꼭 뗄래 싫어 그러면은 라이벌 선포하고 전쟁선포 왜 안 움직여 강습선은 어디서 만드나요 에너지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건가 이러면 안돼 그라믄 안돼 스페셜 프로젝트 컴플리트 시추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스페셜 프로젝트 컴플리트 시추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스페셜 프로젝트 옵니다 스페셜 프로젝트 옵니다 스페셜 프로젝트 옵니다 튀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이걸로라도 뽀, 빨아야되겠다. 왔어? 구축함 오셨구요. 와아... 녹여버렸네 그냥? 와우 찐딴가 왜 프로젝트 연구가 안되지, 쟤네? 너무 많긴 한가보다. 제독이 레벨 올리고 특성은 얻었습니다. 어이, 제독 할아버지 완전... 레벨 광이셔. 우리 제독 미쳐... 왜 안오시냐? 왜 안오셔? 왜 안오셔? 그래서 드세요, 이것 좀... 아니, 어딜 감히... 아니, 어딜 감히... 우리 걸 다 쳐먹어, 일루와! 강제 공격 안되나? 강제 공격 안되나? 다시... 다시... 오케이, 이것만 지으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잔에 먹고 있는 거 맞나요? 자네들이 없어지기도 하나봐. 뭐야? 오케이... 채광 드론 레이저, 엑스레이저 향상된 딥플러 신기한 친구들 많이... 많이 였네? 왜 성계 탐사가 안될까? 아... 과학자가 없군요, 죽었나봐요? 어? 뭐야? 율 리크루트가 안돼! 히이씨! 정치력이 부족하다니, 헐... 정치력이 부족하다니... 정치력이 부족하다니... 정치력이 부족하다니... 근데 제가 전쟁을... 전쟁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이새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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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ris analysed